이사야 37장 왕이 그들을 아무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냄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활랑과 책벌과 능욕은 아리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가토다. 당신은 하나님 요하께서 납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 즉 당신은 하나님 요하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이수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후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 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후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린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드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 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희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희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에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졸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후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랑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희스기야가 그 사자들을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요하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요하 앞에 펴놓고 요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은 요하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요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요하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에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요하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곡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을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오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요하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요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무스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산에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요하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에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당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을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은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교부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업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드루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오.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오.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에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미라. 망군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루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본 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닌외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란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사랏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이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십오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오르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듬같이 나를 떠나 옮겨줬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쌓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을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요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요하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체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희승이야도 말하기를 내가 요하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사야 39장 그때 발라다는 아들 바벨론 왕 누로닥 발라다니 희승이아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희승이아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희승이아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베론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희승이아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희승이아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희승이아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희승이아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희승이아에게 이르되 왕은 망군의 요하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요하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희승이아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요하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암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요하의 손에서 벌을 배납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요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요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벌이라. 이는 요하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일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을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요하의 기운이 그 위에 붑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히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에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요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누가 요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운원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다를 도우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손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눈은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운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공필판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수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의 각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구하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은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느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이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ax